네 이제 승인을 받은 상태를 상정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에 들어가게 되시면은 이 창이 뜨고 다시 이제 승인 계정이 난 계정으로 로그인 버튼을 누르게 되시면은 이제 로그인이 됩니다 이게 지금 수익이 보이게 될텐데 방법이 없어요 가릴 수 있는 방법이 네 어쨌든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 되구요 그 다음에 광고를 이제 광고를 이제 게재를 해야겠죠 그래서 요 내 광고 라는 버튼을 누르시고 들어오게 되시면은 새 광고 단위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광고 단위별로 이제 돈이 얼마나 들어온 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광고 단위를 잘 나눠 가지고 사이트를 운영하는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그래서 새 광고 단위를 누르시고 누르게 되면은 네 이런 여러가지 광고 유형들이 있는데요 사실 요즘 광고들은 이제 반응형 광고를 많이 써요 어 왜 그런가 하면은 모두 거의 모든 사이트들이 이제 모바일과 태블릿 그리고 pc 세 가지 버전에 전부 다 대응을 해야 되면서 이제 모든 사이트 다 반응형으로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이제 광고 또한 반응형으로 같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응형 광고를 클릭을 해주시고 광고 이름은 예시로 할게요 네 이런 광고 단위를 선택해 주시고 이제 텍스트 및 디스플레이 광고 그래서 저장 및 코드 생성을 누르게 되시면은 네 광고 단위가 성공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면서 이 주소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소를 이제 단순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하시면 되요 이제 복사를 해 가지고 제가 만든 이 사이트에다가 광고를 한번 게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